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박스의 비저블 콜맥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선택 목록에 표시할 수 있는 열의 최대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저블 콜맥스 속성 값으로 열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콤보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박스의 숫자를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숫자만큼 선택 항목이 생성됩니다. 즉, 10을 입력하면 10개의 선택 항목이 100을 입력하면 100개의 선택 항목이 생성됩니다. 비저블 콜맥스 값을 5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선택 목록의 열 개수를 지정하는 비저블 로넘 속성 값은 디폴트가 5입니다. 선택 항목을 5개 생성하면 1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10개는 2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15개는 3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20개는 4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25개는 5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50개도 5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500을 입력해도 5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즉, 열의 개수는 최대 값인 5가지만 증가합니다.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개의 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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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열이 표시됩니다.